이 여자 연구자 찾아봐요. 애하아빴던 가족이다. 마돈나를 찾는다고? 아버지한테 새 심장이 생길 거예요. 근데 그 심장 기증자가 임신한 여자들하고 아버지한테 두 생명이나 바치는 겁니다. 마돈나를 아세요? 기억이... 그런 애들 있거든. 있으나 나나요. 미용이 나간 거예요. 잘 짜요. 내 목소리 들어요? 이제 의식 돌아온 것 같아요. 엄마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. 불쌍한 우연. 의식 돌아왔습니다. 의식 돌아왔어요? 마귀를 살려주세요. 혹시 알아요? 이 여자도 여기서 끝나고 싶어하지. 살인이에요.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인가. 거ail 안 지 beard. 고맙습니다. herbs. 내 목소리로 해왼한 사람들인가. 고맙습니다.